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. 왜 특별하냐? 저희가 유럽의 숙소 예약을 모두 마쳤습니다. 오늘 스페인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숙소 예약을 마쳤고요.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두 숙소 모두 경기장 옆에 그 레알 마드리드 홍구장과 바르셀로나 홍구장 옆에 위치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운이 좋다면 직관도 해볼 생각이에요. 뭐 운이 좋아야겠지만요. 이제 저희는 농구하러 가겠습니다. 아예 안 들어갔다. 오! 마지막으로. 아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블박스 워딩 사걱. 하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